안녕하세요 오늘은 뷰코 주스를 리뷰 해보려구요 아까 운동을 좀 했었는데요 운동을 하고 갈증이 나서 예전엔 탄산음료를 먹었는데 이제는 건강한 100% 생갈 찹쯔 주스를 먹으려구요 이 제품은 다양한 맛이 있는데요 우선 가채 주스로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인데 이 맛은 뷰쿠 플래시 퓨어 글라비올라 주스고 이 제품은 퓨어망고 주스인데 저온 비가열 찹쯔 주스네요 망고가 70%나 함유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뷰쿠 플래시 퓨어 핑크 구아바 주스인데 이 주스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배송이 왔을 때는 다 살얼음이 껴서 왔었고 제가 먹기 위해서 실내에 두었습니다 맛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이 제품은 뷰쿠 플래시 베리 주스입니다 보랏빛이고 이 제품은 뷰쿠 플래시 트로피컬 주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뷰쿠 플래시 비티 탱고 주스인데 와인빛이 나네요 이 제품은 그리고 이 제품은 뷰쿠 퓨어 파인애플 주스입니다 100% 다 생갈 주스라는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 제품은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던데 제가 해외여행지에서도 맛보시면 해외에서 맛본 신선하고 달콤한 열대 과일을 한국에서 맛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인데 먹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저는 아까 운동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주스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을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뷰쿠 플래시 핑크 구아바 주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송이 되어서 이렇게 와서 마시면 될 것 같은데 운동하고 마셔도 좋고 평상시에 홈카페 같이 집에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100% 생갈 찹쭉 주스라서 맛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구아바를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맛일지 매우 궁금한데 우선 되게 향이 되게 향긋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건강한 맛인데 진짜 찹쭉 주스라서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가일 자체에서 주는 단맛인 것 같아요 우선 살얼음이 낀 상태에서 드시면 제일 좋은데 제가 실내에 좀 놔두어서 그런데 그래도 되게 시원하고 맛있네요 이렇게 즐기셔도 되고 다르게 즐기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찹쭉 주스를 마셔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는데요 소주랑 섞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네요 100% 찹쭉 주스라서 맛이 진한 것 같아요 운동하고 마시면 당 보충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뷰코 주스를 먹고 싶고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우선 저는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직접 다음에 구매해서 먹어볼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고 생갈 주스를 구매로 고민을 하신다면 100% 찹쭉 주스인 뷰코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밤 되세요 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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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지